34페이지에 오면 물건적 청구권 나와 있는 부분이고 여기가 물건법의 서설부분이에요. 여기는 원래 점유권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앞에 부분을 펴놓고 가기가 좀 찝찝해서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할 테니까 한번 좀 봐주시라고. 우리가 물건적 청구권은 항상 해년마다 문제가 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정리를 해놓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간단한 게 뭐냐면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가 침해가 됐을 때 이걸 반환해달라 방해 제거해달라 예방해달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큰 건 이거일 거예요. 여기다 쓰면 그냥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의뢰한 사람이 여기를 갖다가 무단으로 뭐가 된 거예요? 침해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허락 없이 무단으로 침해가 되면 당연히 갑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치워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갑은 이 토지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점유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소유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물건이 침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 침해되는 걸 누구한테 침해자에게 좀 치워달라고 하는 게 바로 물건들 청구권이에요. 그럼 여기는 지금 물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총 물건이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여덟 가지가 있는 거고 그에 따라 청구권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 물건들 청구권은 원래 물건이 아니라 실제는 채권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채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만 전제 조건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물건을 전제로 한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이 물건적 청구권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원인 자체예요. 원인을 제거하겠다는 게 의미거든요. 침해 원인입니다. 원인을 제거하겠다는 것이지 가끔 가다가 결과를 제거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과는 손해배상으로 물어주면 돼요. 가장 흔한 게 손해배상 결과 문제제. 여기처럼 물건적 청구는 원인에 관한 문제이지 결과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이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두 개를 좀 기억할 게 뭐가 있냐면 물청은 침해 가능성만 있어도 돼요. 침해 가능성이다 라고 하는 거 있죠. 가능성만 있어도 되는 거고 침해가 꼭 되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침해 가능성만 있어도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침해자 있잖아요. 침해자의 고의라든지 그다음에 과실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건 불요입니다. 그래서 고의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물청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가끔 가다가 물건적 청구권을 이야기할 때에 고의과실을 요한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가끔 바람에 의해서 넘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두 개의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하나가 뭐냐면 가비라는 사람이 이렇게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을 건물이 있을 때 이렇게 경계선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빨래가 있었는데 빨래가 뭐라고 했어요. 바람에 의해서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럼 바람에 의해서 넘어갔다라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갑이 건물이 있고 을이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빨래가 지금 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빨래가 늘어져 있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빨래를 일부러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훔쳐가는 경우 고의가 있거나 또는 과실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약간 효과가 달라지는 게 뭐냐면 바람에 의해서 빨래가 넘어갔을 때 을은 갑이라는 사람에게 뭘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물청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손배청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손해배상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손해배상은 결과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게 고의과실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람에 의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물청은 가능하지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런데 고의과실을 가지고 빨래를 가져갔다면 여기는 물청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손해배상이 돼야 안 돼요. 손배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고의과실이 전제가 되어 있고 여기는 고의과실이 없거든요. 그럼 항상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면 이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거하고 물청은 항상 함께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물청을 행사하지만 여기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바람은 물청은 되지만 손해배상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물청하고 물권적 청구권하고 이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손해배상은 항상 함께 행사한다 그러면 X가 돼요. 병존한다라고 하거든요. 이걸 병존한다 그러면 얘는 X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손해배상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이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가시면 되는데 가장 흔하게 많이 나오는 게 일단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는 거고 그럼 침해자의 가능성, 침해자의 고의과실은 요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기본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갖고 가셔야 되고 행사제를 보면 여기가 현재를 동그라미 치면 돼요. 현재 물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에게 되는 건데 간혹 가다가 뭐가 나오냐면 여기가 뭐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종전 소유자 이렇게 나온다든지 소유자 그러면 X가 되죠. 종전 소유자니까. 그다음에 권리, 이전등기, 이 권리를 이전한자라고 하는 거. 이전한자, 이전한자 이렇게 나와도 X가 돼요. 그래서 종전 소유자 아니면 앞에다가 전자를 붙여서 전 소유자 이렇게 나와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현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물권자, 현재 침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자나 종전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요. 그건 하나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 여기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시험은 점유할 정당한 근거가 있는 자 이렇게 안 물어봐요. 요즘 시험 자체가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있고 의리한 사람 둘이 매매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잔금을 칠했거든요. 의리라는 사람이 잔금을 칠했는데 아직은 뭘 주질 않았냐면 등기가 안 넘어온 거예요. 아직 등기가 안 넘어온 상태에서 이 친구가 이 집을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하고 있으면서 이 집을 누구한테? 병이라는 사람에게 임대차를 낸 거예요. 임대차 이렇게.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보시면 가만히 보면 갑과 을 사이에서는 결국은 뭐예요?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을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잔금은 칠했잖아요. 지금 등기만 안 넘어온 거지. 그래서 등기만 안 가져왔지 둘 중에 소유자는 분명히 을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처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법적으로는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임대차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뽀록 달려와서 내가 소유자야. 등기부 뛰어봐. 등기부상 소유자니까 당신 나가주세요. 내 물건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야.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얘는 정당한 뭐가 있다는 거야? 권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권리의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청을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림 그린 게 지우기가 아까워서. 만약에 지금 소유자가 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집에 이 집에 이 A란 사람이 불법으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불법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이 A란 불법 침해자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A란 사람은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에 계해서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소유권에 계한 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왜? 등기부상의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권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점유권에 계해서는 가능하지만 소유권은 대의밖에 할 수가 없어요. 대의해서 청구할 수밖에 없다. 미등기 매수자는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대의 청구밖에 안 된다는 거. 그 점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림 그린 김에. 그다음에 여기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 아까 이 미등기 매수자가 뭐 한 거죠? 임대차 한 거 있죠? 임대차를 생각하면 이걸 좀 기억하시면 딱 적용이 맞아요. 이게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지금은. 그다음에 행사자하고 상대방이 누구냐 그랬더니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도 당연히 물청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점유권에 계해서.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 친구는 물청이 된다 안 된다? 된지 않는다. 이거 하나 정도. 그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해 준 종전소유자 보이시죠? 아니면 전소유자 이렇게 나와도 그렇습니다. 전소유자 그러면 무조건 안 된다라는 거. 이 점을 하나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지금 판서에 써진 거 있죠? 이것만 가지고도 한 문제가 나오고 이것만 가지고도 33회 때 박스형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때 33회 때는 박스형 문제였거든요. 기역, 리은, 티, 긋을 조합하는 형태였습니다. 문제가. 자, 문제를 한번 잠깐 풀어볼게요.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미등기 건물에 양수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 글자를 볼 때마다 여기다가 그냥 매수인 이렇게 써버리면 좋은데 왜 계속 양수인, 양수인 하지 이렇게 하거든요. 미등기 건물은 양수인은 증여를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증여. 그러면 수증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매매는 매수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공통된 단을 쓰다 보니까 양수받았다. 2단을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간혹가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누구로 생각해라는 거야? 매수인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등기가 아직 안 된 거죠. 그럼 등기가 안 됐다면 얘는 지금 완전한 권리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럼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여기 보면 소유권이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미등기니까 소유권이 아직 안 넘어왔죠. 건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면 X가 되는 겁니다. 소유권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잘 물었던 거고. 갑소유 건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을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으로 격려가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누구는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 누구에게? 이 상태에서는 을에게 저당권이 불법이니까 말소해 주세요라고 청구해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뭐가 됐냐면 그 저당권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전을 해버린 거야. 부기등기로. 이전이 돼버린 거죠. 그럼 현재 침해자가 의리인가요? 병인가요? 현재 침해자가 의리예요? 병이에요? 병이지. 양도가 됐으니까 저당권을 양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가 되는 거야? 현재 침해자가 되는 거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에 의해서 저당권 말소를 누구한테 청구해야 되겠어요? 병에게 방해 제거, 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침해자가 지금 바뀐 거니까 의리에서 누구로 바뀌었어요? 병으로. 3번에 의리 소유자 갑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유자가 갑였네요. 토지를 매수하고 인도 받았네요. 왜 인도가 중요할까요? 점유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의리라는 사람은 매수자인데 점유권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침해가 되면 점유권에 대한 물청은 가능하겠네요. 인도 받아 등기를 갖추지 않았다. 그럼 지금 소유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장을 읽으면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병에게 전매가 되고 인도됐다. 이게 이거는 아까 제가 했던 거. 을 그다음에 다시 전매했네, 병에게. 이게 미등기 전매가 된 거죠. 그럼 이거 물어보겠네, 이거. 정당한 권원 있는 병이라는 사람에게 물청을 행사할 수 있겠니? 이거 물어보겠네, 그렇죠? 그랬더니 갑은 누구에게, 병에게 소유권에 관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죠? 왜 그래요? 병은 정당한 권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4번은 어디가 포인트? 여기가 포인트네. 등기를 격려해 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등기를 격려해 준 자잖아요. 그럼 이건 종전 소유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종전 소유자이기 때문에 불법 점유자에게 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종전 소유자이기 때문에. 5번. 간혹 처음에 잘 나왔던 거죠. 물권과 물청은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갑이란 사람이 예를 들면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권자가 되고 이 사람은 당연히 전세권자니까 그 집에서 점유하고 있겠네. 점유자가 되겠네? 그럼 이 친구는 물권을 두 개 갖고 있네요. 전세권. 또 하나는 뭐예요? 점유권이라고 하는 거. 그럼 이 집을 누가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 A라는 사람이 침해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침해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누가요? 이 갑이란 사람은 전세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본권, 전세권을 가지고 나가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점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점유권에 관해서도 행사가 될 수 있겠죠. 두 개의 물권이니까. 그럼 점유의 소와 전세권에 관한 소, 본권에 관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물권을 두 개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갑이란 사람이 뭐냐면 전세권을 양도합니다. 누구에게? 병에게. 예를 들면 병에게 양도를 해요. 전세권을 넘겨주면서 전세권 양도할 때 동의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물권이기 때문에. 양도하면서 내가 전세권에 기한 물청은 내가 행사하고 전세권은 당신이 가져 하고 간다면 물권하고 물청이 분리가 되어버리잖아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건물의 양도시 소유권에 기한 물청하고 소유권하고 분리해서 이를 뭐라고요? 따로 행사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전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이걸 바꿔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물권과 뭐는요? 물청이죠. 물청은 따로 분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말과 같은 거죠. 물권과 물청은 분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걸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데 1번부터 5번까지는 무조건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전체가 다. 서너 번씩 나왔던 기출 지문들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여섯 번째 가볼게요. 임대차가 나옵니다. 임대차는 물권인가요? 채권인가요? 채권이에요. 그럼 임대차에 기한 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뭘로 가야 되죠?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 아시죠? 점유보호 행사를 할 수 있으나. 소유자인 임대인은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틀렸죠?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고 이 사람이 뭐가 있어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고. 이 사람은 물권을 점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당연히 뭡니까? 점유권을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당연히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권은 아니죠. 그런데 점유권은 물권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누군가 불법으로 침해했을 때 이 의리라는 사람은 임차권에 대해서는 일단 안 됩니다. 대학력이 없으니까. 뭐는 된다는 거야? 점유권에 대한 물청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점유권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거고 거꾸로 가보면 갑이란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은 뭐가 있는 거예요? 임대인은 간접점유권이라고 하는 게 있죠. 간접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권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니까 소유권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은 두 가지를 모두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점유권에 대해서 행사가 가능하고 또는 뭣도 된다. 소유권에 대해서 물청이 돼야 안 돼요. 된다. 이렇게 행사가 돼야 되는 것이 할 수 없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죠. 임대인은 간접점유자입니다. 간접점유자니까 점유권을 갖고 있는 거죠. 점유보조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끝으로는 무조건 물청이 돼야 안 돼요. 상대방이 될 수도 없고 물청을 행사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네요. 그는 몸이ėj거 정도가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